...하려며 토킹같은 만쇄 반응성을 다쳐올렸습니다. 초대됐습니다. 지금 우리 무장력은 그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 국가의 핵전쟁 억제력 또한 절대적인 자기 힘을 자기 사명에 충실히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습니다. 우리 무력의 일상적인 모든 행동들을 도발로 위협으로 얻어하고 있는 이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대규모 합동군사 연습들을 뽀조시 벌려놓고 있는 이중적 행태는 말 그대로 강도적인 것이며 이는 조미관계를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든 한계점으로 격돌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입니다. 이 노래는 본인과 신나요! 한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 노래가 우리의 인민공화국은 제작제인데요. 우리의 인민공화국은 제작제는 우리에게, 인민공화국 딸기 우리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우리도에 있는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민공화국은 제작제, 인민공화국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